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디스크 스케줄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스케줄링이란 무엇일까? 디스크 쪽이거든요. 우리가 앞에서는 메모리까지 올렸고 메모리의 속도를 좀 올려보자 해서 여러가지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부조기억장치 중에 하나인 디스크의 속도 좀 올려보자. 디스크는 뭐하는 역할을 하는거에요?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거죠. 그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거죠. 그러면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게 헤드거든요. 이 헤드가 조금씩만 움직이면 데이터를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이거를 우에서 내려다보세요. 0번,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99번 이런식으로 트랙이 있는거죠. 이렇게 트랙이 있는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헤드가 여기를 꽉 이렇게 하는거죠. 왔다 갔다 하는거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얘는 이런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여기가 있다. 그럼 이제 얘는 회전하고 있고 얘가 헤드가 이렇게 찾아서 헤드가 여기 딱 멈춰져 있으면 이 데이터가 얘는 원판을 돌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만 그냥 볼게요. 얘는 어차피 원판이 되어있으니까 처음에 데이터 여기가 있고 데이터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이런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널부러져 있을 때 헤드가 또 이게 처음에 딱 처음에 딱 이 4개의 데이터가 딱 있다. 그 상태에서 출발한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찾고 있는데 그 다음에 데이터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찾으세요. 이런식으로 오는거잖아요. 이런식으로 이제 찾으러 갈 때 또는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딱 있었을 때 자기가 헤드가 딱 가져와야 될 때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거에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 이쪽에 가까운 것부터 가져와야지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얘 가져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얘 가져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있는 순서대로 부른 순서 데이터 가져와라 라는 순서대로 가져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나는 자주 움직이는거 싫으니까 어 그냥 쭉 갔다가 이렇게 가져오던지 그쵸 또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여러분 이제 택배 아저씨가 있는데 배송할 물건이 있어요. 리스트가 짱 나오죠. 하루에 100개 200개 이제 택배를 이제 배달을 해야되는거에요. 어떻게 하면 이 200개를 빨리 배달하고 올까 라는걸 이제 생각을 하는거죠. 어떤 사람은 아우 나를 생각하기 싫어 그냥 입금 들어온 순서대로 주문된 순서대로 배달할거 이제 상품이 도착한 그 순서대로 나는 배달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거고 내가 현재 있는 장소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배달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아 저 먼데 있는 사람은 항상 늦게 배달되니까 좀 미안하니까 먼데 부터 이렇게 보내겠다.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에요? 빨리 끝내려고 일을 빨리 끝내려고 자 얘가 이제 헤드의 이동거리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주면 데이터를 빨리 가져올 수 있을까 즉 헤드가 일을 적게 할 수 있을까 라는걸 생각을 하는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의 목적은 무엇이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디스크 헤드가 움직이는 경로를 결정하는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가 있냐 뭐 하려고 이걸 하냐 그거죠. 그냥 데이터 가져오면 되지 뭐 하려고 이 디스크 스케줄링을 하냐 처리 량을 증가시키고 많이 가져오고 싶다 그거죠. 단위 시간나 목소리가 점점 빨라지죠. 천천히 할게요. 자 처리 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가져온다 그거죠. 응답 시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거죠. 여기 있는 데이터 가져올 때는 빨리 가져오더니 여기 있는 데이터 가져올 때는 너무 늦게 가져오는 거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참조할 때는 어때요? 좀 성질나죠. 그렇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맨날 택배가 제일 늦게 해줘요. 그러니까 좀 화날 수 있겠죠. 그럼 편차를 줄이자 라고 해서 헤더가 데이터를 헤더의 이동 거리를 생각을 해놓은 거에요. 이런 식으로 헤드를 움직이겠다. 그렇죠. 저런 방식으로 헤드를 움직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에요. 그래서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첫번째 FCFS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에요. 그래서 그냥 입력된 순서대로 데이터 가져와 현재 헤더가 50에 위치해 있어요. 또 괜히 지었네요. 이게 트랙이다 그랬죠. 트랙. 트랙에 있는데 헤더가 어떠세요? 여기 헤더가 이제 딱 달려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데이터를 찾는다라고 그랬죠. 현재 헤더가 여기 멈춰져 있는 거에요. 근데 100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 그랬어요. 180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 헤더는 트랙은 번호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0번에 데이터 있대 그것 좀 가져와 180에 데이터 있대 그것 좀 가져와 40에 데이터 있대 그것 좀 가져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 그거죠. 이렇게 그러면 fcs 방식은 뭐냐 이제 이 용어는 많이 들어왔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가져온다 먼저 요청한 걸 먼저 가져온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가져오라는 순서대로 가져오는 거에요. 현재 50에 있었죠 헤더가 50에서 100에 100 가는 거에요. 100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 100번 트랙 가는 거죠. 180 트랙 가는 거에요. 40 트랙 가는 거에요. 그냥 순서대로 요구한 순서대로 헤더가 움직이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따져본 거죠. 헤더가 얼만큼 움직였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택배 아저씨인데 하루에 200개의 물품을 배송을 해요. 기름값은 얼마나 나오죠? 엄청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기름값을 적게 나와줘야 되나요? 생각을 하겠죠. 몇 킬로 정도 이동을 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헤더가 이동거리가 얼마가 되더라 계산하는 거에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50에서 100을 갔어요. 얼마큼 이동했어요? 50만큼 이동했네요. 100에서 180을 갔어요. 80만큼 이동했네요. 180에서 40 이동했어요. 140 이동했네요. 40에서 120 이동했어요. 80 이동했네요.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다 더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이동했어요. 이게 계산이 나온다 그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또 통계를 내는 거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니까 헤더의 이동거리가 적더라.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sstf 방식이에요. s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뭘 생각하겠습니까? 뭔가 짧은 거. 그죠? 짧은 거. 그래서 현재 헤더가 있죠. 헤더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는 방식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헤더가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요청을 먼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자. 그 뒤에 있는 설명은 우리가 한번 순서를 한번 해본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리 넣어버렸네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요구가 왔어요. 자. 현재 헤더는 50에 있습니다. 50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와 라고 요구를 했어요. 100 가져오세요. 180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세요. 40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헤더에 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가져온다. 그 기법이 SSTF 기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해요. 됐죠? 그래서 현재 헤더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50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0에서 가까운 거리 40으로 갈까 70으로 갈까를 결정하세요. 자. 50에서 40이 가까워요. 70이 가까워요. 네. 40이 가깝죠. 네. 그래서 40으로 간 거예요. 됐죠? 그럼 40에서 40에서 0이 가까워요. 70이 가까워요. 고민을 해야죠. 70이 가깝죠. 그럼 70 가는 거죠. 그 다음에 80 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봐 볼게요. 여기서 0에서 40 50 70 80 100 120 150 18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0에서 어디로 갔어요? 40으로 갔어요. 40에서 어디로 갔어요? 70으로 갔어요. 70에서 0이 가까워요. 70이 80이 가까워요. 80이 가깝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찌익 가가지고 0으로 왔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짧은 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장단점은 있겠죠. 볼까요? 자. 가장 안쪽이나 바깥쪽 트랙은 확률상 가운데 트랙보다 서비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올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이라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은 어때요? 어디서 출발을 하든지 간에 맨 끝에 보다는 확률적으로 그래도 더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맨 끝에 있는 트랙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떠세요? 확률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들 보다는 나중에 서비스 받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헤드에서 멀리 떨어진 요청은 기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기아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는 현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에 대한 편차가 심해요 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하는 방법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게 SSTF 방식이다. 그래서 특징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방식이 있습니다. 스캔 SCAN 기법이다. 엘리베이터 기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법이다. 왜 엘리베이터라는 기법을 할까? 내려갈 때는 쭉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한쪽 방향으로 쭉 내려가고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탔어요. 1층에서. 그러면 2층, 3층, 4층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20층이다. 20층까지 그냥 가는 거죠. 쭉 가고 내려올 때는 바로 1층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죠. 19층, 18층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20, 19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엘리베이터 기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헤더가 50에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헤더의 진행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헤더가 움직이는 거리 쪽으로 가면서 가까운 것. 엘리베이터니까 현재 층수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180층이 없지만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5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대요. 0으로 바로 내려갈 수 못하죠. 70으로 올라가지 못하죠. 헤더가 움직이는 방향. 움직이는 방향.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세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 스캔 방식을 이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은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해줘야죠. 네. 오름차순 나열해주고 헤더가 50이 있다. 이렇게 했고 자,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간 다음에 방향 바꿔야죠. 방향 바꿔면서 얘네들은 처리를 했으니까 굳이 거칠 필요 없죠. 그래서 70 거치고 80 거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기법. 이거를 이제 엘리베이터 기법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걸 생각해주면 돼요. 우리가 답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는 스캔 방식이다. 엘리베이터 기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하는 방법은 알았죠. 자, 여러분 교재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헤더가 진행 중인 방향으로 헤더가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먼저 서비스를 하고 진행 중 가장 바깥쪽으로 갔거나 더 이상 요구가 없으면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서비스하는 기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가는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법이 나오는데요. 자, C스캔 방식이 있습니다. C스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 엘리베이터 기법하고는 살짝 다르게 일단 이것도 오름차순으로 하고 50이 있는 위치에서 헤더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단 가요. 자, 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끝으로 가요. 완전히 끝으로 가서 여기는 그냥 이동만 하는 거죠. 이동만 해서 여기서 이제 태우는 거죠. 180층 130층 이런 식으로 태우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한쪽 방향이에요. 한쪽 방향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무조건 한쪽 방향이면 C스캔이에요. 자, 스캔 방식은 여러분이 화살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는 방식이었죠. 왼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얘는 어때요? 이렇게 갔다가 맨 끝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는 방식이죠. 한쪽 방향이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름차순으로 일단 나열한 다음에 자, 가고 가고 쭉 끝까지 가서 방향 바꿔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게 N스텝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N스텝 스캔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헤더가 진행이 시작될 당시에 대기 중이던 요청 이미 들어와 있는 요청들만 서비스를 하고요. 진행 도중에 도착한 요청들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음 방향 진행 시에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을 N스텝 스캔이라고 그런다. 그런 방식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주교역 장치 현재 사용 중인 영역과 사용 가능한 영역의 크기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메모리 시스템은 최악 방법으로 그랬습니다. 자, 1번 문제 뭐를 무슨 방법으로 하자? 최악 방법으로 하자. 악입니다. 15K래요. 15K 가장 안 좋은 방법 가장 넓은 공간에서 하고 싶다. 자기 혼자 살면서 60평 아파트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40K 145K 300K 15K 어디 들어갈 거예요? 가장 넓은 장소 어딘가요? 네. 300K로 들어가는 거군요. 300K는 영역 번호 몇 번이 써져 있어요? 5번이 써져 있죠. 5번.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고 써져 있는 3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심심하니까 해보세요. 최초 네. 최저 어렵지 않죠? 네. 최초는 15K가 들어갈 수 있는 1번부터 쭉 따져서 15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어디입니까? 최초? 40K로 들어가면 되겠군요. 자, 최적 찾아봐. 최적. 최적은 어디 들어가면 좋아요? 아, 15K가 있군요. 15K로 들어가면 좋겠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2번.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 서비스되는 순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오름차 순으로 일단 나열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12가 있죠. 네. 35가 있죠. 네. 64, 66, 자, 99, 121, 125, 182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 한번 보세요. 뭐부터 했어요? 네. 서비스 되는 순서. 64, 64에서 어디로 갔어요? 66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99로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182까지 갔죠. 그리고 나서 어쨌어요? 12에서 35로 왔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런 방식이죠. 계속 오른쪽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죠. 방향이 똑같은 거. 무슨 방식이라 그랬죠? C스캠 방식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LRU 페이지 교체 정책에서 3개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페이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런 페이지 참조 패턴은 몇 번의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나요? 그랬어요. 자, 일단은 페이지 프레임이다.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공간이에요? 네. 주격장치에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을 3개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주격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주격장치가 3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1개, 2개, 3개. 여기 있는 공간은 다 동일하다. 이게 뭐죠? 프레임이다라고 하죠. 이렇게요. 이게 메모리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크기의 페이지가 조각을 맞추듯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페이지 번호가 해당되는 곳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어떤 것들을 CPU가 참조를 했냐면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자면 B, C, A, B, C, A, B, D, B, D, D, C, A, B. 이런 순서대로 이제 참조를 하겠다 그거죠 참조를 한 거죠 CPU가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페이지 폴트 페이지 폴트를 물어봤죠 페이지 폴트란 여러분 뭐였어요 주격장치 없어서 새로 들어온 거죠 다 차가지고 하여튼 다 차던 텅 비어있던 새로운 페이지가 여기 들어오는 거 그거를 우리는 페이지 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CPU 주격장치 공간입니다 자 B가 들어왔어요 B B 들어왔죠 새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지 폴트 일어났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들어왔어요 C 자 B가 있는 상태에서 C가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죠 됐나요? A가 들어오네요 B가 들어와 있고 C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A가 들어왔어요 새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CPU가 B 들어와 그랬어요 B 들어와 원래 있네요 원래 있는 주격장치 B 있죠 그냥 달려가면 되죠 그 다음에 D 들어와 그랬어요 D 없네요 가져와야 되겠죠 자 누구를 내보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보내야 되겠죠 누구를 내보낼까요? LRU 기법이니까 LRU 자 가장 오랫동안 참조되지 않은 것을 내보내는 거죠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되죠 B는 언제 참조했지? 언제 CPU가 불렀지? 이때 불렀네요 A는 언제 불렀지? C는 언제 불렀지? 가장 오래된 건 누군가요? C군요 그래서 C를 내보내고 거기에 D가 들어옵니다 항상 메모리를 거쳐야지 CPU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놔둡니다 페이지 폴트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CPU가 D 들어와 그랬어요 D D 들어와 네 기어 들어와 D 들어와 자 이렇게 해줍니다 페이지 폴트 일어났나요? 네 그대로죠 안 일어났죠 네 그 다음에 C 들어와 그래서 C예요 C예요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D는 여기서 참조했군요 B는 여기서 했군요 A는 여기서 했군요 가장 오래된 건 누구예요? A예요 그래서 여기가 C가 들어오고 페이지 폴트 일어났고 나머지 그대로 자리 잡으면 되죠 알아요? 네 자 그 다음에 A 들어와 그랬습니다 A 들어와 네 생각해 누구 내보내야 되죠 자 여기서 참조했고 여기서 참조했고 B는 여기서 참조했네 그럼 누구 내보낼 거예요? B는 내보낼 거죠 그래서 A 그죠? 네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페이지 폴트 일어났군요 자 다음에 봤더니 또 B 들어와 그랬어요 B 들어와 네 자 A 여기 참조했고 B 여기 있고 C 여기 있고 자 누구 내보낼 거예요? D를 내보내죠 그래서 여기가 B가 오고 나머지는 그대로가 되는군요 페이지 폴트 일어났군요 자 페이지 폴트 몇 번 일어났어요? 7번 일어났어요 7번 아 근데 여러분 1, 2, 3, 4 번호가 어때요? 1, 3, 4, 5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정답은 4번 맞죠? 네 그러니까 7번 정답은 7번 네 맞죠? 네 자 4번 갑니다 4번 다음과 같은 메모리가 분할되어 있을 때 3K, 5K, 3K, 10K 맞네요 최적입니다 최적 자 최적 적합으로 찾으시오 입니다 자 공간 한 번 써볼게요 네 자 남은 공간 써볼게요 15K 10K 6K 네 사용 중 그 다음에 3K 이렇게 있다 그거죠 네 들어가야 될 공간이 들어가야 될 데이터가 5K 크기고 3K 크기고 20KK이고 9K이고 자 이런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최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를 구하십시오 그랬군요 네 자 최적입니다 5K는 어디 들어갈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야죠 네 여기에 5K가 들어가면서 남은 공간이 몇 K가 남아요? 1K가 남죠 남은 공간 그걸 뭐라 그러죠? 내부 단편화다 라고 하군요 내부 단편화 됐죠 자 그 다음에 3K가 들어가면서 3K 여기에 3K가 들어가군요 남은 공간 얼마예요? 없어요 딱 좋죠? 딱 좋아요 얼마 남았어요? 0K 자 20K 넣으세요 20K 들어갈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죠? 네 그 다음에 9K 들어가세요 9K 여기 들어가군요 9K 됐죠? 남은 거 있어요? 네 얼마 남았어요? 1K 남았어요 이거를 우리 뭐라 그러죠? 내부 단편화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부 단편화는 몇 K예요? 2K가 되는 거죠 2K 자 외부 단편화는요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남은 공간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외부 단편화가 되는 거죠 네 자 또 외부 단편화 있나요? 없죠 그래서 내부 단편화는 2K가 되는 거고 외부 단편화는 15K가 되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처리하겠습니다 문제 5번 자 스택을 이용한 LRU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모리 3조 10 한번 볼게요 자 1,2,3,4,5 3,4,2,5 4,6,7,2,4 자 제대로 잘 썼나요? 네 1,2,3,4,5 3,4,2,5 그렇죠? 4,6,7,2,4 됐네요 프레임이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4개가 있어요 4개 그러면 여러분 이제 4칸을 조금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1칸 네 그렇죠? 2칸 여러분들 예쁘게 그려보세요 네 3칸 4칸 자 5칸 이렇게 그려 4칸이죠? 네 4칸 자 이게 이제 스택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가 탑 버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탑으로 하고 얘를 버튼으로 하고 꼭대기로 들어가고 나오고 를 하는 거죠 페이지 폴트가 아니라 페이지 폴트를 물어본 게 아니라 최종적인 데이터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군요 자 처음에 그럼 페이지 폴트는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되죠 네 최종적인 거 이걸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스택을 이용한 것은 네 스택을 이용한 것은 가장 최신의 게 어디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탑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다 차면 어디에 있는 걸 내보내요 버튼에 있는 걸 내보내요 그렇죠 참조하는 것은 무조건 어디에 들어와요 맨 꼭대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굳이 프리를 안 봐도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메모리 참조에 열어서 맨 끝에 4번을 참조하고 있잖아요 4번 참조하니까 맨 끝에 꼭대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4가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어떤 경우든 탑에 참조가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참조하는 것은 탑에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맨 끝에 4번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모르지만 여기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다 문제 안 풀고도 4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1이 들어왔습니다 문제 없죠? 2가 들어왔어요 우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탑인데 여기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이 밑으로 들어와야 되죠 여기는 이제 1이 들어왔으니까 밑에 깔린다고 그러죠 2가 들어왔어요 1이 있는 상태에서 2에 깔리죠 1이 들어온 상태에서 2가 있는 3 되죠 1, 2, 3이 있는 상태에서 4의 탑이 들어왔죠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다 찾는데 5 들어와 그랬습니다 5 그럼 누구를 내보낸다고 그랬어요 맨 끝에 걸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한 칸씩 내려서 쓰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 들어와 그랬어요 3 그대로 있죠 똑같죠 이게 자 그래도 써볼까요 4, 3, 2 4 들어와 그랬습니다 참조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맨 꼭대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때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5죠? 여기가 지금 잘못됐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3이 들어와 그대로 써주면 되죠 2, 4, 5 그렇죠? 3이 들어와 그랬는데 참조된 것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니까 3이 이 꼭대기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 들어와 4 여기 있네요 얘를 꼭대기로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2 들어와 2가 맨 꼭대기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5 들어와 그랬습니다 5가 맨 꼭대기에 올라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4 들어와 그랬습니다 4 그러면 부르는 걸 맨 꼭대기에다 적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6 들어와 그랬습니다 6 누군가 내보내야죠 칸이 없으니까 누구 내보낼까요? 맨 끝에 있는 거 얘 내보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7 들어와 자 7 들어와 그랬어요 그럼 누구를 내보낼까요? 네 밑에 있는 거 내보내고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요 2 들어와 그랬습니다 2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거 내보내게 하고 나머지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자 4 들어와 그러면 4를 맨 위에 올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내려주면 되죠 네 그러면 정답이 4, 2, 7, 6 해가지고 4번이 되겠군요 됐나요? 네 자 L까지 진행하고요 네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겨 Fang